네, 3호 문제 볼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얘기를 했고 뒤쪽에 있는 식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지금 식을 한번 보세요. x의 40승, 21승 이렇게 되어 있어. 앞쪽에 있는 x가 나와 있지만 걔를 40제곱을 하고 21제곱을 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지. 그치? 40제곱을 지금 이 상태에서 막 계속 40제곱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앞쪽에 있는 그 x를 좀 고쳐요. 어떻게 고치냐면 바로 할게.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지.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 문제는 좀 더 특별해. 왜냐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거나의 어떤 복소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복소수거든요. 얘는. 그래서 얘가 x의 3제곱은 1이 되는 그 x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3제곱이 1이니까 이거의 차수들을 다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가 아는 거지. x 3제곱.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 이므로 x 3제곱은 1이다. 이렇게 바로 가셔도 무리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셔도. 근데 제가 이제 서수령을 작성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였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보여드린다면 이 식을 고쳐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에 2x.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의 그 양변에 2를 곱하고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자, 2가 곱해지면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1로 넘겨요. 얘가 2x 더하기 1은 자, 루트 3i가 돼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요. 자, 정리하면 자, 2x 더하기 1은 루트 3i 그리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양변을 제곱. 양변을 제곱하면은 여기다 이제 제곱을 할게. 이게 4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1이고 이쪽은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3하고 i 제곱.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3이랑 여기 i 제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돼요. 얘가 4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식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또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겠지. 자, 정리하면 이거이다.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해서 정리하면 누가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만 그냥 썼고 산수는 지금 여기다 해가지고 제가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까지 쓴 거예요. 근데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 되는 그 x가 제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좌우에다가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다른 문제야.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보이도록 묶는 거죠. 차수가 그런데 이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문항 같은 경우에 5차, 4차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얘는 이게 0이다.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의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결국에 뭘 찾은 거냐면 x를 3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된다. 그 x가 바로 저 x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x 세제곱은 1 즉 x 세제곱은 1이다. 주어진 식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차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준식을 정리하면 준식을 정리하면 쟤를 x 세제곱으로 이렇게 그러면 40승이니까 자 40 나누기 3하면 3 1은 3 여기 13승까지 와서 39승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40승이지. 더하기 7 그 다음에 x의 21승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x 세제곱에 7제곱 바깥에 이렇게 쓰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x 세제곱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이에요. 여기는 x x 자 여기는 1이죠. 더하기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러면 결국에 x가 사라져버려요. x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저 x를 이제 나중에 대입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x도 없어져. 7을 3 빼니까 4 정답은 뭐죠? 4에요. 주어진 식을 정리했더니 정답은 4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뭔지 알았어.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라고 딱 세팅이 됐는데 그 x를 3번 거둡제곱하면 1이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개념을 좀 쓸게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면은 이거를 3번 거둡제곱하면 1이 돼요. x가 2분의 1 풀마 루트 3이 였을 경우에는 얘를 3번 거둡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복소수 자 쟤는 3번 거둡제곱하면 x 3제곱은 1이므로 하고서 그냥 이 주어진 식을 고쳐가지고 빠르게 답안을 써도 이 문제는 무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4번 해결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